1969년 8월 15일로 갑니다. 어떤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1969년 8월 15일은 대한민국 공군의 아버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최용덕 장군이 세상을 떠난 날입니다. 독립운동가이면서 6.25 전쟁 영웅이었던 최용덕 장군은 공군 창설 주역 7인 중 한 명이고, 국방부 차관, 공군 참모총장을 지낸 대한민국 공군의 산 증인입니다. 우리나라가 공군을 위해서 삶을 바친 최용덕 장군, 정말 대단한 분이신데, 어린 시절은 어땠습니까? 최용덕 장군은 1898년 서울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1910년에 국권이 상실되자 중국으로 망명을 합니다. 실력을 키워서 주권을 회복하자는 결심으로 중국 육군 군관학교에 입학해서 군사훈련을 받고 군인이 됩니다. 1909년 3.1운동이 일어나자 북경에서 대한독립청년단 단원을 모집하는 등 독립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고요. 약산 김원봉을 단장으로 해서 일제 간담을 서늘하게 한 무장독립투쟁단체죠. 의열단에 가입해서 활동을 했고, 1923년에는 김상욱 의사의 조선총독부 폭발을 위한 폭탄 확보와 조선 반입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네, 중국에서 독립운동가로 활동을 하셨군요. 그럼 언제 공군에 대한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을까요? 네, 독립운동을 막하고 있던 시기에 최용덕 장군이 전투기를 접하게 되는데요. 1920년에 전투기 조종사 서왈보 장군, 이분도 한국인 독립운동가인데요. 이분의 추천으로 중국 항공학교에 입교합니다. 그래서 전투기 조종사로 의열단원으로 중국군 장교로 임시정부 광복군 신분으로 20년 넘게 일본군과 싸웠습니다. 중국 공군 대령이자 대한민국 임시정부 광복군 소장으로 활약하던 시절엔 월급의 3분의 2를 광복군에 헌납하면서 청빈하게 살았다고 하고요. 이때 그가 남긴 나의 운동 목표라고 하는 글에서는 당시 생각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한국 청년도 군복을 입도록 해야겠다. 우리 손으로 설계 제작한 항공기가 우리 하늘에서 날아야겠다. 라는 글을 남겨서 공군 창설과 우리 손으로 만든 항공기에 대한 열망을 보여줬습니다. 네, 그래서도 공군을 만들겠다는 의지와 애국심이 참 잘 보이는데요. 그럼 해방 후의 행보는 혹시 어떻게 됐을까요? 해방 후에는 귀국을 해서 당시 항공경력자를 모은 단체인 항공건설협회 회장을 지냈는데요. 그 당시에 미군정에 항공부대 창설을 요구해요. 그랬더니 미군정이 항공부대 창설 조건으로 조선경비대 보병학교에 이등병 신분으로 입교해서 교육을 받을 것을 요구합니다. 당시 국내 항공계 인사들이 과거 일본군 항공대나 중국 공군 출신이기 때문에 그 경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얘기였죠. 중국 공군 대령 출신이었던 최영덕 장군은 그때 50세였어요. 후배 간부들은 치욕이라고 분노하고 거절하자고 했는데 최 장군은 우리가 미군정 당국의 제의를 수락해서 항공부대가 창설만 된다면 이등병이면 어떠냐라면서 후배들을 설득했고. 결국 훈련병으로 입교해서 교육받고 1948년 소의로 임관합니다. 이때 같이 임관한 조선경비대 보병학교 교육을 마친 최영덕, 이영무, 장덕창, 박범집, 김정열, 이근석, 김용환. 일곱 사람을 공군에선 공군 창설 7인에 간구라고 부릅니다. 이 부분이 대단하네요. 공군 창설을 위해서 50대 나이에 자존심 다 버리는 이등병으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의로 임관하고 정말 이런 노력에 힘입어서 대한민국 공군이 창설되는군요. 네, 대한민국 정부 수립 다음 날인 1948년 8월 16일 최영덕 장군은 국방부 차관에 임명이 됐습니다. 국군조직법 부칙에 육군에 속한 항공병은 필요한 때에 독립한 공군으로 조직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어서 향후 공군 창설의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에 1년 뒤인 1949년 10월 1일 대한민국 공군이 드디어 창설됩니다. 최영덕 장군은 6.25 전쟁 때 공군 사관학교장을 맡아서 50대 노장 나이에도 김포기지 방어를 맡았고 전쟁 중이던 1952년 2대 공군 참모총장의 취임에서 휴전이 될 때까지 공군의 항공 작전을 총괄했습니다. 또 최영덕 장군은 대한민국 공군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불러봤을 노래 공군가를 직접 작사했습니다. 대한민국 스스로 비행기를 만들 수 있도록 항공차항을 설립해서 1953년 한국 최초의 경비행기 부하로가 제작되도록 했습니다. 이야 정말 공군의 아버지라고 불릴 만한 분입니다. 또 평소에도 무척 청렴하고 또 후배들을 그렇게 잘 챙기셨다고요. 네 최영덕 장군은 현역에 있을 때 월급의 대부분을 후배들로 해서 썼어요. 정작 본인은 집 한 칸 마련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1968년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후배들이 선금 100만 원을 모아서 서울 공군회관 인근에 20평짜리 양옥집을 마련해 주기도 했습니다. 마지막까지 부하들이 생겼던 그는 세상을 떠날 때 전 재산이 손녀에게 우유를 사주고 남은 거스름돈 240원이 다였다고 합니다. 평생을 공군을 위해 헌신하고 살아온 장군은 내가 죽거든 수의 대신 공군복을 입혀달라라는 유언을 남기고 1969년 8월 15일 광복절에 타개했습니다. 우리나라 공군이 지금처럼 성장하기까지는 최영덕 장군이 있었음을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이런 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네요. 최영덕 장군.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